토요팀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토요라이딩을 한 2주 까 못했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모입니다 요거 아주 이쁘네요 네 반갑습니다 토마스입니다 네 겨울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1프로입니다 간만에 아 네모네 아 네모네 아 네모 네모네는 사실 등급이 초고수급 이구요 오른쪽으로 도전합니다 요것도 쉽지 않아요 어 했어요 네 아 좋아요 동작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살짝 부족 좋단 말은 에마가 바뀌었어요 예 띠르 아 아직도 몸들이 아직 안풀렸어요 요즘 컨디션 좋아요 네모 아 네모네는 공수들이 할 수 있는 것 됐다고 봐 다스 님int2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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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ld 고토님 성공이죠? 완벽하게 양마님 발이 안 맞았죠? 고마시님 좋아요 이리 프로가 부족? 토마스님 요즘 많이 들이대요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어떻게 넘어와야 돼? 짧게 잡았어요 들어갔다 없고 너무 서둘렀어 양마님 오! 멋있어요 성공입니다 해치기 하는데 좋아요? 뭐가 자꾸 안 맞지? 그렇지 그렇지 지나가는 거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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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모레로 아마 도전? 오! 어마무시한 도전입니다 좋아요 성공입니다 도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합니다 멋집니다 역시 이번에는 가래기 바이 코스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잘 타야되요 도전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잘 타야되요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타야되요 오! 여기 여기 딱 눈치를 챘을 거예요 루크님 그렇죠 예 예상대로 눈치를 챘어요 한 방에 끊었어요 한 방에 성공입니다 토마스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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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른쪽 무릎을 잘 타야되요 형마님이 너무 들어갔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무릎을 정확히 들어가야 힌트만 주고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걸려요 이 나무가 상당히 아주 거슬립니다 별빛님 잘 통과했구요 통과했구요 아이고 못 밀고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왜 떠들면서 탈까 모르겠어요 가랑이 바이 오른쪽 무릎을 잘 타야되요 나 배치기를 못해 좋아요 아 은근히 루크님이 쉽게 해서 그렇지 쉬운 미션은 아니에요 또 이게 걸렸구요 한 뼘밖에 없어요 길이 좋아요 좋아요 올라갔구요 성공각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별빛님 성공했습니다 토마스님 요즘 엄청 들이대요 좋아요 아 저기서 아 길막 토마스님 뒤에서 동작 좋구요 다 됐어! 땡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서 약간 앞바퀴가 들리는데 이번엔 좋아요 잘 들어왔어 일단 그렇죠! 조금 아까 잡아 잡아 좋아요! 잘 들어왔다! 그렇지! 좋다! 최고 많이 갔어요 장만님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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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침착하게 침착하게 살리면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가스님 좋습니다 희한하게 골로는 패스가 안돼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거야 다 지나가는거야 좋아요 아 너무 오른쪽으로 하면 또 빡치기가 있네요 잘 들어왔어요 속도 좋구요 아 아 아 좋아요 좋은 동작이에요 아 좋아요 오! 백만이! 백만이 좋아요 한 번 더 이야 그래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계단엽 난이도 최상급 요구님 지난번에 통과를 했는데 제가 못찍었어 이 이유 계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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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경험 있어요 계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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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려워! 어디로 가요? 오른쪽은 어때요? 루크님 성공영업 있어요? 왜 이러지? 핸드링 반칙이죠? 그래도 한번 가봐요. 어디까지 가라 어!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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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만 갔어요! 넘어만 갔어요! 어!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여기서 내가 험도 왜 들었죠? 너무 터들리죠? 예 조용히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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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어갔어요! 됐어! 됐어! 아깝게 되겠습니다! 아깝게! 아! 흔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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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많이 갔는데? 아이! 난 너무 틀렸어요! 좋아! 지나간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살짝! 어! 살렸어요! 살렸어요! 흔들렸는데? 살렸어요! 올라가나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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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와! 성공입니다! 아우! 진짜! 하게판 같습니다! 승 Ал Ahora! 아! 네! 하필식 어색 예 겨울비가 먹었다네 옛날에 겨울비님이 겨울비 오는 날 그것도 한방은 아니고 겨울비님도 도전합니다 만만한 국수 아니에요 겨울비님 좋아요 좋아요 끝났어요 역시 겨울비님이 먹었다네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잠깐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요즘 백만님이 패기가 살아있어요 백만님 땡 이 코스는 등산객 동선을 잘 파악해가면서 서로 피해 없이 사야 되면 코스 되는데 땡입니다 등 가려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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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비님이 코스를 잘 파악해서 쉽게 성공을 했구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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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쿠님 잘 넘어갔어요 하하 조금 안좋은데 그래도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하 역시 잘 탑니다 역시 잘 타요 예 성공입니다 나시님 하하 서둘렀습니다 토마스님 손실 안정적이야 부르시 Wenn gl 뜨들면서 타죠 하하하 집중을 해도 될즉반 똑같은 동작이네 아까 하고 자 백만님두 하아 아 잘못 넣었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자 convinced 딸신님?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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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딸신님 성공했습니다! 딸신님! 첫 번째인가요? 아, 두 번째! 딸신님이 여기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고 다시 와봤어요 다시 잡고요, 호핑으로 실패! 딸신님! 아, 슬립이 났죠? 그러나! 오! 좋습니다! 오! 잘못 갔어요! 오! 좋아요! 오! 한방인가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루크님! 루크님이 이제 기가 막히게 올라갔는데 루크님 동작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쉬운 코스는 아닌데? 오! 웬일들이죠? 겁나게 잘 타네? 별거 다 합니다! 아, 나이스! 카스님! 모아 풀어! 모아 풀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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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대성왕 울뚱바위 아, 코스가 살짝 잘못됐죠? 그러나 그냥 바로... 아... 대성왕 울뚱바위 대성왕 울뚱바위 대성왕 울뚱바위